네. 이거야? 끝나나요? 끝나나요? 맛있을 거 같아. 이사야, 먹어봐. 맛있겠다. 아까 무슨 기사 봤는데 얘네 둘이 사슴 케미. 사슴 케미에 기대하네. 왜 사슴 케미야? 둘이 다 사슴같이 생겼잖아. 진짜. 그치. 근데 약간 이게. 남자 사슴, 여자 사슴. 너 학교 다닐 때 인증 많았어? 저요? 많았을 거 같은데. 근데 데뷔하고 전혀가지고. 아 그래? 중고등학교는? 없진 않았던 것 같아. 남녀공학? 네. 엄청 많았거든. 엄청 많았진 않았고 그냥. 그냥 이 모습이었지? 그냥 몇보고 화면 웃긴 거 아닌 정도? 오빠 너도 그랬지, 은하야? 학교 다닐 때.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내가 메탈킹으로 날렸잖아. 메탈킹. 아니 오빠 기타 쳤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타 치면 짱이잖아 인기. 넌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니? 데뷔하려고 했던 게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아 진짜야? 응. 노래하는 거 어디 많이 노출된 적 있니? 나 한 번만 못 본 거 같아서. 드라마 OST. 아 부른 적 있어? 네가 부른 노래 제목이 뭐야? 내 사람이요. 내 사람? 네. 이거야? 내 마음 아시나요? 내 눈물이. 잘한다. 홍기반 소리반이네?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살아갈 동안. 목소리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그댄 내 전부인 거죠. 내 사랑인 거죠. 가슴 아픈 만큼. 지우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사랑. 잘한다. 가수 같애? 얘 지금 뮤지컬 같으니까. 그러니까. 잘 못 불러요. 이제 우리 또 저희 가서 뭐 해야 되잖아. 네. 그대니까 배터리? 아니 펑기펑기 뭐 전화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들리세요? 네네 아 네네 아 사장님이세요? 회장님이에요? 아 네 어디에 어디에요? 제주공항 도착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주소 부탁드려요 몇 분이에요? 2명 2명이요 남자 여자 2명? 네 주소 보내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 여자 2명 2명인데 남자 1명, 여자 1명 좀 쉴까 이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가위바위보 해 설거지하기 하자 오 좋아 서로 한다고 하니까 가위바위보 해 네 발 가위바위바위보 하자 그럼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발? 어 발 가위바위보 말지 이게 가위, 주먹, 보재기 보재기 너무 어렵다 가위바위보 오 즐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예 누가 화장실 휴지 끝을 이렇게 접어놨어, 오빠? 화장실 끝을 누가 호텔처럼 이렇게 접어놨어? 보검이가 그랬나 봐. 화장실 끝에 휴지를 이렇게 호텔처럼 접어놨어. 달리기 샵 할래? 미데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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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딱히.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빠싹 말랐어요. 그래, 그 건조가 그렇게 되더라. 들어왔다. 내릴까? 여보이가 띵띵하면 될 것 같은데? 왔다. 제가 열게요. 네. 네, 들어오세요. 누가 받았어? 몰라, 남자 목소리. 상수님? 아니야,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 그럼 한 명밖에 더 있겠어? 이쪽으로 되시면 돼요. 아, 이쪽에. 슬리퍼가 되게 작은 것인 것 같은데. 통계도. 어, 트렁크 아, 열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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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둘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이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기 차에 있던 건데.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잇, 부부신가요? oui. 부부. 아니오, 저희... 커플이에요. 하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몇 박? 3박 4일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위아름이고요. 박은우라고 합니다. 은우? 우리 조카 이름이랑 똑같네. 정말요? 두 분이 연애 오래 하셨어요? 네 저희 거의 6년 정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온 게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 웨딩 사진 찍으러 아 두 분이? 네 웨딩 사진을 찍으러? 네 저희끼리 찍으러 그럼 옷도 다? 네 웨딩 드레스랑 다? 아니요 그냥 뭔가 격식을 차려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래도 좀 저예산 막 이런 느낌이라서 두 분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색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색채연구소? 네네 그래 요즘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림도 잘 그리시겠네요 원래 미술은 회화 전공 아 진짜? 네네 잘됐다 저는 디자인 전공해서 아 두 분 다 그런 쪽이 일하시네요 네 지금은 미디어 아트 하는 회사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 2층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커플이니까? 어 그랬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좀은 어? 가지시는 게 낫잖아 두 분은 위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침대에 그러니까 사랑이 피어나는 침대거든요 저희 그럼 나갔다가 한 6시? 7시쯤? 해지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쯤 지니까 밥을 먹고 들어올까? 그 밥 먹을지도 한번 항상 해주셔도 돼요? 네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계신 거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당연히 계신다 되게 상큼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큼하신다 그래서 상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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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수대는 인사가 조심해야 돼. 새들은 갑자기 떠버린 놀랄까 살금살금 가서 한번 보자, 알았지? 어. 워 puisque 민승아, 앉아서 봐야 돼. 이쪽으로 와. 앉아, 앉아. 앉아서 숨어서 봐야 돼. 아빠처럼 숨어서. 민승아, 민승이가 좋아하는 청둥오리야. 어... 어, 뭐 먹는다. 머리가 푸르다 해서 청둥오리. 난 처음에 천둥인 줄 알았어, 천둥. 아, 이거를 이렇게 걷고 다리를 위에 떠있고. 저기 옆에 있는 건 왜가리 아니야, 왜가리? 어디에? 저... 맞아, 맞아. 옆에 있는 왜가리. 약간 회색에다가... 민승아, 민승아. 빨리 와, 빨리 와. 민승아, 저거 세. 저거 세. 어? 저거 세, 저거 세. 어, 진짜네? 안녕, 안녕. 어, 진짜, 진짜. 저거 세, 저거 세. 저거 세, 저거 세. 여기, 여기. 어, 이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저거. 그래, 저거, 저거. 민승아, 앉는다, 앉는다. 민승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어디, 어디. 노랑불이 저어새야. 그러네. 저어새. 아빠 사진 찍을 테니까 계속 보고 있어봐. 네. 우와, 너무 멋지다. 민성아. 민성아, 아빠 찍어줄게. 너 찍어줄게. 민성이 하나, 둘, 셋. 우리가 오늘 저어새를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잖아. 노랑불이 저어새도 아주 귀한 새거든. 근데 내일은 저어새를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거국적으로 우리 이제 뭐 할 건지 얘기할 거야? 거국적으로 시작. 각자의 시간을 갖자. 네. 유나. 숙소 갔다가 와드리라고. 네. 저 짐만 그럼 놓고. 올게요. 짐이 어제 많았어서. 보금아, 여기. 네. 요거 펼쳐가지고. 네. 잠깐 누워서 눈 좀 붙일 수 있어. 아, 저요? 응. 눈 좀 붙이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밤 늦게까지 일하려면. 이거를 요렇게. 커튼을 치면은 아늑해. 네. 이렇게 딱 치면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쉬어. 넛. 유나는? 저기 갔다가 올게요. 다녀와. 날씨가 와. 진짜 따뜻하다. 아침에 눈뜨면. 날 볼 수 있게 됐어. 부신 햇살을. 널 안고 끌어안고. 포근한 내 품에 난 눈을 한 번 감고 이게 뿐인 걸까 너와 마주 보며 함께 온 어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웃을 우리 발을 맞춰가며 같이 걸을 내일도 또 내일도 오빠 그거 알아? 오늘부터 유나 오빠가 데려다줄 필요가 없는가? 고가미가 있으니까 정말 슬프다 슬퍼 내 하루에 유일한 날개였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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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였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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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한 번 써볼래, 가사? 눈이랑 어울린다. 좋아요. 이런 눈 오는 풍경과 제주와 바다를 표현하면 가사가 나올 것 같은데. 눈을 내는 종교가 되어야 안 보다. 눈을 내는 종교는 중으로서 양쪽이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내는 종교는 중에서 양쪽이 발음합니다. 눈을 민주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이습니다. 눈을 내는 종교는 중 중으로 뵙겠습니다. 눈을 내는 종교가 되었을 때 눈을 누굴 예약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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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오세요. 조심해서 갔다와. 언니, 운전 제가 할까요? 그럴래? 네. 너무 좋지. 길만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좋다, 야. 오빠와 언니. 제가 운전을. 기공검 해지는 거 볼 수 있겠다. 저거 한라산이야? 네. 나 진짜 오랜만에 집 밖에서 나갔나 봐.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렇게 된 거 처음 봐네. 밑에는 아닌데 위에가 눈이 싹 쌓여가지고. 그러네.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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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한번 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 하ший 좀. 아, decimal 중 문서의 점점이었어요. hvis 불 때문에 가에보니, 제가 공개를 His akanWarum says, 고마워요. 내가 충분히 있는 dingen. 왜 어떤 문제ydies?. 이 날이는 노선을 제 담아돼서, 이 날을 할께요. 구경 leaders. 은ех이 될 보고, 가시онь àεια에 토рос 꼭가 이감할게. 하하하하. 그리고体에 너무나 서 Giant before 하... 하늘 너무 예뻐. 우와, 바다다! 우와! 저기 봐 bull 봐! 우와! 우와, 우아와! 기억해 언제나 여기서 있을게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 집에 가고 싶어진다면 우리를